living sucks 현재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된 한국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이사를 까는 평범한 모습을 본 미국 여성이 너무 신기해서 촬영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I want to show you how we move in South Korea. This is how. This is an elevator truck and one of my neighbors is moving. 아파트에서 사다리차가 이삿짐을 내리고 있는 이 영상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다리차를 찍었을 뿐인데 이 영상이 무려 1,7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이사갈 때 이삿짐 트럭과 사다리차가 함께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해외에선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이 영상에는 6,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사해 사다리차를 사용하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저렇게 높은 사다리차가 가능해? 사다리차는 그 다음 문제야. 나는 2주간 이삿짐 박스를 포장했고 5층에서 이 모든 짐을 계단으로 내렸어. 우리 빌딩에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해. 한국에서 온 소식은 종종 나를 놀라게 합니다. 한국은 정말 똑똑한 나라다. 영국은 한국에 비하면 아직 1900년대 초를 살고 있다. 한국의 이사는 매우 빠르고 전문적입니다. 포장, 포장풀기, 적재, 사다리차 대여, 에어컨 설치 및 청소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영국과 비교하면 미친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영국인으로 영국에 거주하지만 이사는 이곳에서 경험하는 가장 답답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미국은 이것을 채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저런 사다리차 이사 방식은 30년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걸 신기해하지도 않아요.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이 제가 1999년에 한국 수원으로 이사 온 방법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게임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다. 오마이갓 이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한국어를 배워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의 이삿짐 업체들은 너의 소지품과 가구를 포장해 너의 새 집에 도착한 후 그들은 각 방에 짐을 풀고 정리하며 집을 청소하고 조용히 사라진다. 이사는 한국인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사하기 전에 물건을 팔거나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짐도 싸지 않아요. 이사 업체가 다 해준다고 그냥 기다립니다. 이건 정말 천재적입니다. 이사는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여기로 이사할 때 방 두 개짜리 아파트에 3,500달러를 지불해야 했어요. 차로 단 20분 거리에 있었고 중형 트럭 한 대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도와줘야 했어요. 한국은 이사천국이네요. 미국에도 포장과 이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업체에 맡겼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틀 늦게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이 사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24층 같은 고층에서도 저렇게 하는 걸 봤어요. 신기해서 30분을 구경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사가 끔찍했는데 한국에서 이사하는 날은 가장 좋은 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국에서 이사는 매우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자란 나무의 뿌리를 모두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나에게 더 열심히 일하지 말고 더 똑똑하게 일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딱 한국인들에게 맞는 말이네요. 우리는 이것을 채택해야 합니다. 다들 분발하세요. 플랫폼이 우리의 모든 짐을 옮기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들은 늘 천천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늘 놀랍도록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며 놀라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산화 큰 가구를 옮길 때 사다리차가 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사다리차는 소방용 사다리차와 대테라용 사다리차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사다리차 이용 장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미국 방송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이 사다리차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도하며 한국은 초고층 아파트 이사를 완벽하게 마쳤다라고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물론 사다리차를 사용해 이사를 한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댓글도 종종 보이긴 하지만 한국만큼 탄탄한 기술로 완벽한 이사를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이사 서비스에서도 시민의식이 드러나는데요. 집주인이 자신의 모든 짐을 전문업체를 믿고 맡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택배 도둑이 많아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일은 상상도 못하는데 자신의 모든 짐을 포장부터 이사까지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삿집 업체를 선택했다가 모든 짐을 다 도둑맞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o a while back I posted about being in the middle of a move from hell which was on August 6th it is now September 13th and I got an email from the moving company that was just like stealing all of our stuff that um trying to absolve themselves of any responsibility um and then this morning I got an email that said we have returned your things to the location that we picked them up at so uh yeah it turns out that this moving company just pulled up to the building we used to live in and dumped everything out on the side of the building including U.S. Rando to the building 또한 휴가 기간 동안 가족 전부가 여행을 다녀온 사이 도둑을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둑들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로 backstage 단지 내로 들어가 이삿짐을 옮기는 척 기중품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이웃들 조차도 이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매우 자연스럽게 모든 물건들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택배 트럭처럼 꾸민 대형 트럭이 타운하우스 구역을 돌며 반품 물건을 수거하듯 택배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사를 하기 전 몇 달에 걸쳐 벼룩시장에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나라도 짐을 줄여야 포장이 쉬워지고 옮기는 데도 힘이 덜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몽땅 가지고 이사를 가는 한국인을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데요. 해외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 이사 시스템을 부러워하지만 치안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봐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집채만한 이삿짐을 싣고 좌우로 휘청거리면서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는 픽업트럭 한 대가 포착돼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삿짐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심각해 보입니다. 이 트럭은 마치 집 한 채를 통째로 쌓아올린 것 같은 모습으로 소파부터 옷장 심지어 침대와 매트리스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트럭의 형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데요. 밧줄로 고정하고 덮개를 씌웠지만 덮개가 손수건만큼 작아 보일 정도로 이삿짐의 양이 많습니다. 게다가 고정도 되어 있지 않아 주변 차들에게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 보이죠. 멕시코에서는 트럭을 빌리는 일조차 서로를 믿지 못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사를 하려면 그 누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모든 짐을 싣고 가는 트럭을 발견하는 일도 자주 생기는 것이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한국은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이사를 하는데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해외 많은 나라들과 비교가 될 때면 외부에서 볼 때는 특별한 풍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또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로 안전한 나라에서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국민성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